연결 송수구 그림에서 물을 쌓았을 때 원래 여기다가 뭐가 있어야 돼요? 자동 배수 밸브가 있어야 되죠? 원칙은 자동 배수 밸브가 있고 체크 밸브, 물이 이쪽으로 역류하지 못하게 송수구에서 물을 보내게 되면 보통 우리가 있을 때 밸브 있고 알람밸브가 있다고 했을 때 보면 우리가 여기를 2차측이라고 표현을 하고 우리가 여기를 1차측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자체가 뭐예요? 알람밸브 자체가 유수검주 장치예요. 유수검주 장치, 얘가 검지 장치입니다. 그래서 얘들이 했을 때는 유수검주 장치를 진하라고 했는데 송수구를 통해서 가는 어떻게 해요? 배관은 2차측에 바로 가서 유수검주 장치를 진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물은 반드시 유수검주 장치를 진하야 되지만 스프링콜으로 물은 진하야 되지만 송수구에서 보내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렇죠? 유수검주 장치를 진하지 않아도 되더라라고 해서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되죠? 건식도 마찬가지고요. 준비작동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일제살수식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참고적으로 보시면 현장 같은 경우에 도면이 이렇게 건물들이 딱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가 지상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건물들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송수구가 이렇게 표현을 딱 해드릴게요. 이렇게 송수구가 있으면 우리가 스프링콜러가 예를 들어서 펌프가 펌프가 이렇게 있어서 쭉 해서 각 층마다 어떻게 돼요? 이렇게 습식이 이렇게 있고 펌프가 쭉 주는 습식이 이렇게 있고 여기는 지하니까 여기 지하 1층이에요. 지하 1층, 지하 2층 이런 현장도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얘가 쭉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지금 먼저 그릴게요. 이게 우리가 보통 프리액션 여기도 프리액션이 딱 설치되어 있다고 표현을 할게요. 프리액션 이렇게 표현할게요. 프리액션 딱 해가지고 배관들이 이렇게 통해서 헤드가 이렇게 쫙 해서 설치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헤드가 이렇게 딱 설치됐다고 표현할게요. 얘도 이렇게 딱 해서 좀 그렇겠는데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쭉 해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딱 설치가 돼 있으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쭉 해서 1층, 1층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렇게 딱 표시가 돼 있으면 송수구 1층에서 쭉 했을 때 얘가 쭉 배관을 했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올라가는 입상간에 연결하는 경우도 있고요. 주로 입상간에 연결하는 경우도 있고요. 별도의 또 송수구를 하나 더 줘가지고 이렇게 둬가지고요. 송수구를 또 하나 더 둬가지고 입상간을 줘서 전체적으로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같은 경우는 좀 더 지하 같은 경우는 바로 물을 공급해 줄 수 있게 이런 송수구 자체를 이렇게 쭉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2차 측에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다 바로 배관에다 바로 표를 할게요. 이리 연결해서 이리 연결해서 유수검지 장치를 거치지 않고 바로 배관에 해줄 수 있게끔 이렇게 딱 해서 2차에 이렇게 딱 해서 연결해 줄 수 있게끔 이렇게 딱 하게끔 이렇게도 설계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하 프랙션에 바로 송수해 줄 수도 있고 현장에 보시면 현장마다 이런 설계하는 방식에 따라서 설치하는 게 별도로 있으니까 그런 건 실무에 여러분들이 차후에 참가를 하시면 이런 것도 보더라 그래서 이런 걸 좀 아신다고 하게 되면 아 송수구를 통해서 오는 것은 어떻게 해요? 굳이 유수검지 장치를 지나지 않아도 되더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섯 번째 자연 낙차에 따른 압력수가 흐르는 배관상에 설치되는 유수검지 장치는 화재 시 물의 흐름을 검지할 수 있는 최소한 압력이 얻어질 수 있는 수조의 하단에부터 낙차를 두어서 설치할 것 조기 반응형은 어떻게 배관에 무조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습식과 부합식 그래서 배관에 물이 들어 있는 설비만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해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62번입니다. 그래서 스프링쿨러 설비에 화재 안전 기준상 바로 나오네요. 바로 연결해서 조기 반응형이라는 표현이 바로 나오죠. 문제가 기준상 조기 반응형 스프링쿨러 헤드를 설치하는 장소가 아닌 것은 그래서 제가 수업시간에 꼭 뭐라고 그랬어요. 강조했죠.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거라고 현장에서도 그런데 이런 조기 반응형을 설치해야 되는 현장에다가 일반 설계에서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헤드를 설치해서 도면을 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어? 이거는 아닌데 라고 해서 그 중간에 거쳐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말 그대로 감리들이 거쳐주죠. 감리들도 놓쳐버리면 나중에 난리 나는 거예요. 헤드 다시 다 바꾸면서 서로 원망을 하고 그래서 초기에 도면이 나오면 그런 도면 검토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런 것도 다 걸러져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조기 반응형 스프링쿨러 헤드를 설치하는 장소가 아닌 것은 수련시설의 침실 공동주택의 거실 오피스텔의 침실 병원의 입원실 그래서 답은 뭐예요? 1번입니다. 그래서 왜 왜 1번이에요? 그래서 제가 했죠. 502가 노숙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병에 걸린다고 했어요. 저거 뭔 소리야? 라고 하죠. 이게 무슨 뜻인지 하나씩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들어가면 눈치 빠르신 분 다 이미 알죠. 공 어디 있어요? 공 있네. 5 어디 있어요? 5 여기 있어. 5 여기 있네요. 병 어디 있어요? 5 병 여기 있네. 그렇죠? 수 없잖아. 여기 수 없잖아. 노숙이지. 이것만 해서 제가 수업시간에 강조 많이 했던 부분들이에요. 기본이라고 하면 가장. 그래서 조기반응형을 해서 헤드의 배치 기준 중에 조기반응형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대부 또는 연설을 운영하는 개그부 개방의 스프링클로 헤드를 설치하고 헤드의 설치 기준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공동주택에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로 헤드를 설치해라.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에는 그리고 노유자 시설의 거실 여기 있네요. 노유자. 노유자. 노유자 시설 하게 되면 보통 우리가 어린이집 그다음에 복지회관들 아니면 노인복지관 이런 것 있죠. 노유자 시설 이런 부분들은 다 무슨 반응 노유자 시설들은 조기반응형을 하라라고 될 것입니다. 그래서 노유자 시설의 거실 그리고 어디 있어요?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다시 설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리고 숙박시설 여기 숙박시설 숙박시설의 침실은 어떻게 뭘? 조기반응형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디? 병원의 입원실 환자가 오는데 입원실은 다 어디? 그렇죠. 조기반응형. 그래서 항상 제가 오공 노숙병 아니면 이렇게 외우는 두 가지 방법을 가르쳐줬죠. 이렇게 외우시던가 오공이 노숙병 걸리더라. 아니면 두 번째는 뭐라고요? 노숙을 하면 무슨 병에 걸려? 오공병에 걸린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거 두 개는 몇 번 하시면 조기반응형 현장 그래서 몇 번 여러 번 하시면 저거는 그냥 머릿속에 꽉 들어가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조기반응형. 이런 거 많이 놓쳐요. 현장에서도 이것 때문에 설계에 많이 놓쳐가지고 많이 싸우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을 좀 해두세요. 그래서 조기반응형 헤드는 어디에 쓴다? 하는 조기반응형 헤드를 쓰는 장소 꼭 기억을 하세요.